시작이 또 반이라고 얘기하잖아.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당연히. 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 입지 이런 거 어떻게 아냐. 하 이거 내 꿀팁인데. 이거 진짜 100억짜리 이야기 나갑니다 여러분. 대표님 대표님이 매번 말씀하신 자산소득이라는 게. 그쵸 꼭 갖고 가야지. 건물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근데 건물 가치를 그럼 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. 너무 좋은 질문인데. 그 아홉채 5년 만에 산 이 노하우를 또 탈탈 털어줘야겠네.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제가 질문 드리지만 이런 정보 그냥 유튜브에 날려면. 니가 그래 질문을 했죠. 아 또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겠어 이렇게 막 퍼줘버려야지. 자 우PD 내가 건물을 5년 동안 아홉채 사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호재 너무 좋아한다. 자 첫 번째 잠재력이 높은 건물 매입. 잠재력이 높다는 게 정확히 분명해요. 우PD 그런 말 들어봤니? 시작이 또 반이라고 얘기하잖아. 근데 이 건물 살 때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당연히. 좋은. 좋은 시작의 반이다. 맞아 이거야 이거.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그냥 막 우리가 부동산 살 때 그냥 시작할 수는 없잖아. 당연히 좋은 물건을 샀을 때 그러면 시작부터 출발점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. 좋은 시작이라는 걸 부동산에서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?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호재라고. 이 조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이미 좋아진 입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이 있다. 이거는 앞으로 좋아질 상권과 입지 얘기하는 거야. 이미 좋아진 입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. 강남 상부 있잖아. 또 여기 마용성. 마용성이라 하잖아. 마포 용산 송동구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이 현재와 미래 동시에 똑같이 허용되는 게 역세권. 근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것들은 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입지 이런 거 어떻게 아냐. 하 이거 내 꿀팁인데. 이미 뭐 중급자 뭐 상급제에 진출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호재를 보는 것 중에서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. 이거거든. 처음에 내가 공부했던 게 2040 도시계획이거든. 서울 시청에서 나온 건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.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. 저도 몰랐어요.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. 서울에 보면 혹시 우피디 봤니? 거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 개발되는 거 호재들 미리 이제 정치에 개입된 사람들. 이 많은 사람들 이제 호재들을 다 알아서 그 근처에 뭐 개발된다 해서 땅 사다 놓고 다 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. 평당 500만 원 1000만 원 사던 게 막 5000만 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. 20년 30년 전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. 근데 지금은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서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열람을 할 수 있게끔. 여러분들도 이거 꼭 파보세요. 너무너무 재밌어요. 이거 다 돈이거든요. 이를테면 세훈상가 혹시 아니? 이런 거 재개발, 재정비, 촉진지역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. 그러니까 시장님들이 낡고 낙후된 이런 도시들을 신도시로 만들겠다. 이미지 봐봐요.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.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을 우리들도 빼고 없고 줄었고 그래도 다 알 수 있다. 또 하천 재정비고요.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옛날에 성신여대 있잖아요. 제가 최근에 산 거 여기서도 제가 예전 삼사 년대부터 계속 돌아다녔거든. 이런 거 이공사공 보고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돈들이 넘쿨째 들어온 거거든요. 신기하게 이런 되게 좋은 정보잖아요. 서로서로 그냥 인맹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자료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자료였네요.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내가 만든 격언 하려고 하면 다 보여. 우PD는 일을 잘한 거지 부동산에 관심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은 거잖아.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야.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리포트 계속 나오면 검색매부 다 나오거든. 자료 다 열람 돼 있어. 아니 그거 궁금한 게 그 자료 하나 보면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 짐을 꼭 그렇게 할 줄 알았다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무조건 이걸 보고 뭐 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부 스터디를 나는 하라는 거지. 좋은 스터디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호재를 앓으라는 얘기지. 시장이 바뀐다든지 아니 뭐 예산도 막 필요하잖아. 근데 실제로 늦을 수도 있고 늦는다는데 갑자기 또 빨리 될 수 있고 변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라는 사항이지. 맹목적으로 이거 보고 투자해라 그런 내용은 아닌 거지. 두 번째는 또 내 전략이거든 내 돈 버는 노하우. 혹시 우PD 리모델링하고 대수선 아니? 드론은 봤어. 리모델링은 건축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크게 바꾸지 않고 인테리어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공사를 이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 한다. 대수선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선인데 크게 하잖아. 그래서 건축법상 구조를 형태적인 거를 바꾸는 걸 이야기해. 더 쉽게 얘기하면 이를테면 내력벽이라고 있다. 내력벽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벽은 그냥 부셔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내력벽은 건물에 힘 있지 힘 이거를 바칠 수 있는 것들 함부로 부시면 안 되겠지 이런 걸 부셔 갖고 마음대로 막 변경을 해갖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중공이 안 떨어지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거 내력벽 등 기둥 등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선하거나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해 좀 이해됐지.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하는 게 왜 건물 가치를 올려준다는 거예요? 아주 쉽게 얘기해줄게 내가 스물다섯 살 때 소개팅을 받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너무 아닌가 너무 못생겼던 거야 근데 얘가 일 년 뒤에 성형수술을 해서 진짜 평범하고 아니었는데 연예인 엄청 예쁘게 이렇게 돌아온 거야.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자겠다 만났을 것 같아 안 만나줬어 나를 그거와 똑같은 거야.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실제로 송정 라라브레드가 내 1호점 건물이었잖아 이 건물도 원래는 주택이었어 택이 안 이뻤어. 아까 치면 이제 평범하고 못생긴 여자고 남자였다 치면 근데 나름대로 이제 꾸미고 해서 예뻐졌잖아 그런 것처럼 이 건물도 빛나게 막 이제 조명 변경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꿔서 비포하고 애프터가 완전 달라진 거지. 그래서 이거를 이 가치를 무에서 없는 거를 율을 창조해 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밸류업 시킨다고 하거든. 그래서 이거를 전문력으로 또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.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아까 내 집이라고 했잖아 집은 뭐야 용도가 사는 곳이잖아 주택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 클린 생활시설로 만들어서 상업시설로 만든다 이거지 사람들이 하루에 또 막 뭐 수백 명씩 와야 되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가치를 만들었던 거지. 대선도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. 대수선은 이거는 아예 이제 뭐 일반 성형이 아니라 이제 양학을 해야 돼. 황골탈퇴를 해야 돼 완전히 이거는. 큰 대자가 들어갔잖아 다 바꿔야 된다고. 아니 너무 쉽게 얘기해 줬는데. 거의 그래서 신축급이야 돈도 많이 들어. 평당 리모델링이 한 오백 정도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는 칠백에서 팔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. 차라리 신축이 나. 새로 짓는 게 낫다고요 그냥. 응 근데 그 얘기해 줘야겠구나. 이건 잠깐 이제 꿀팁으로 얘기하면 그럼 뭐 신축하지 대수선 하냐 비용도 비슷하구만. 근데 이게 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다든지 인센티브가 뭐야. 옛날에 20년 전에 어떤 혜택들을 받은 게 있어. 그럴 때는 부셔버리면 그게 날라가거든.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 할 때 그런 게 좋은 거지. 각각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아. 리모델링 해야 될 시 대수선 해야 될 경우 신축해야 될 경우.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우리 창호 오빠 호동이가 다 썰 풀어드릴게요. 그리고 더 궁금하고 나는 진짜 건물주 더 되고 싶다 심층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밑에 아래 댓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셔서 교육을 또 받아보시면 좋아요. 그런 거는 아무리 받아도 아깝지 않아요 돈이. 자 여러분 아쉽지만 세 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세 번째는 이건 또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. 트래픽 올리기. 트래픽이 정확히 뭘까요. 사람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지. 자 생각해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 10명만 와 여기는 하루에 200명이 와 너가 사러 왔어 돈이 똑같은데 이거 사겠니 이거 사겠니. 당연히 오른쪽. 맞아 그거야.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올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하나는 상식적이지만 좋은 가기 입점하는 방법. 요즘은 건물을 할 때 기획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건물을 사면 안 돼. 기획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를 맞춰야 되겠다.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매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상권의 입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종이 들어갈 건가가 생각을 해놓고 그런 거를 미리 입점을 시키는 거지. 기획을 하는 거지 기획 그 계획 세워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. 또 하나는 만약에 양도 양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차 있는 사람들 그거를 내가 보고 수익률을 보고 여기 임차인이 우량하네 나 이거 들어가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. 그러면 꼭 그거는 임대차 세입자들 계약 내용을 꼭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갑자기 하다가 순간에 다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러쉬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. 그러면 좋은 가기 입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런 관련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. 내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서 박명수 옛날에 만났던 형님인데 이 형님이 진짜 잘했던 거는 나는 와이프를 진짜 잘 만났다고 봐. 어떤 점에 살아. 이 형수님이 성신여대에서 구축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대수선을 해서 좋은 임차인을 넣었어. 누군지 아니? 세상에. 스타벅스를 넣네. 대박이지. 이런 전략들. 이건 이제 특이한 케이스지만 뭐 카페라든지 뭐 장사 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은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. 또 대박이 뭔지 아니? 두 번째는 또 방배동에서 신축을 지어서 어 이거는 내 추측 건데 안 물어봤지만 이미 신축 전에 이미 스타벅스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을 거야. 근데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건물을 이제 사놓고 여기 스타벅스 자리다. 스타벅스 해서 안 되면 뭐 차선책을 끼워 넣는 걸로 했겠지. 뭐 이를테면 난 이거 아니면 투썸이 들어간다. 뭐 라라브랜드가 들어간다. 좋은 자리니까.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? 두 번째 거는 내가 직접 트래픽 올리기. 어떻게 직접 올린다는 거예요? 송리당길을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. 뭐 송리당길에 내가 이걸 뜰 줄 알고 들어갔던 건 아니야.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호재라는 글씨가 있었잖아. 당시에 잠실에 롯데타워가 개장을 2016년도에 당시 했었고 석촌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어. 여기에 이제 광역버스 구리 남양주 의정부 가는 뭐 허브로 됐었어 허브로. 교통편이 되게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 여기에 적어도 내 장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. 이렇게 상권과 입지가 좋아지는 거 알고 나도 여기서 아 내 컨텐츠를 나는 이제 카페를 하니까. 자기 컨텐츠에 맞는 거를 들어 넣으면 되거든.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카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들어갔고 들어감으로써 트래픽이 만들어졌고. 실제로 서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례들이 많잖아. 이를테면 홍대가 커지더니 상수가 커졌고 그다음에 연남동이 커졌잖아. 망원동도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야. 이런 거 내 컨텐츠를 넣는 게 상권과 입지야 또 무관하지 않는 거 같아. 자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면. 여기 송리당길과 송정 그다음에 공능도 그렇고. 40년 주택을 이렇게 해서 내가 신축을 한 거고 송정은 이제 대수선을 했지. 대수선을 했고 송리당길은 리모델링을 했지. 각각 다 해봤어 내가 사람들이 그게 좋아한 거 같아. 각각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어 갖고.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컨텐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건물주를 해야 돼. 안 그러면 하루하루가 돈을 계속 날려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. 이거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.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계속 넣어서 트래픽을 만들면서 내 건물의 가치를 밸리업을 시켰죠. 근데 더 짜증 났던 거는 이렇게 있으면 잔자도 눕고 있어도 내 건물 가치는 이렇게 올라서 자산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. 연명한다고 제가 노동원 갔다가 갔다가 결국 이렇더라니까요 결국은. 이 괴리를. 잃어버리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.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 여러분. 이해하셨죠 그래서.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. 결국은 이거 진짜 백억짜리 이야기 나갑니다 여러분.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냥 이게 맞는 줄 알았지. 이거를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해 준 건데 부자들끼리 자기 낼 길 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.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 행운이라고 봐요 이 행운인데 우리가 피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행운들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. 결국은 성공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진짜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계속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. 이해하셨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잘했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